그 생리대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? 네?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 아주 먼 저 그 지금 여자친구가 생리 중이여가지고 네? 혹시 그 생리대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? 생리대요? 아... 제 여자친구가 생리 중이여가지고요 혹시 생리대를 좀 사주실 수 있을까요? 생리대요? 아 그 지금 여자친구가 화장실 안에서 생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 네네 아 저 지금 있긴 한데 있어요? 아 네 어떤 거 필요하세요? 어 잠시만요 혹시 안될까요? 한번 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니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전해드리고 올게요 이거 갖다 드릴까? 여기 낫겠죠? 네 그래서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번째 까요 세번째 까요 이거 바로 안에 화장실이요? 같이 아무것까지 봐주시겠어요? 아니 제가 지금 여자친구 지금 여자 화장실 못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이거 여자친구 김나연이요 김나연?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